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오리압을 보겠습니다. 압록강 이름에서 압자가 되겠죠. 네이버 사전에서는 압록강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백두산에서 황해, 서해바다로 흘러드는 것이죠. 790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보겠습니다. 백두산 천지가 보입니다. 중국과 경계선에 있죠. 서해바다로 흘러드는 강을 압록강이라고 합니다. 동해바다로 흘러드는 강을 두만강이라고 합니다. 두만강의 길이는 521km로 되어 있습니다. 남한에서 제일 긴 강은 낙동강이죠. 506.17k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태백산 못 황지를 근원지로 하여 남해로 흐르는 강이죠. 황지는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압록강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당나라 시기에 하천 색상이 오리머리의 녹색과 같다고 하여 압록강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오리가 있는데 머리가 좀 녹색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두만강이 있습니다. 두만강은 콩을 가득 실어 나르는 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콩의 원산지라고 하는군요. 대단합니다. 그러면 다른 글자, 오리압이 쓰인 다른 글자를 하나 보겠습니다. 경주에 가면 안압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구안압지입니다. 새로운 명칭은 동궁과 월지죠. 동궁이란 말은 황태자나 왕세자를 달리 이르던 말입니다. 월지는 연못 위에 달이 뜬 모습을 상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안압지 동궁과 월지로 새로운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한자를 보겠습니다. 오리압이죠. 부스는 오른쪽에 있는 세조가 되겠습니다. 총 16핵입니다. 한자를 보면 갑자가 보입니다. 날줄로 쓰면 됩니다. 물론 위에서 밑으로 걷는 선을 뚫을 권이지만 저는 줄로 봅니다. 써보겠습니다. 날, 날일자죠. 그리고 줄, 갑자로 보겠습니다. 갑 그리고 오른쪽은 세조자입니다. 세조자는 흰백자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흰백 그런데 세조에는 길게 내려왔습니다.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백을 강조하여 백으로 봅니다. 백 그리고 밑에는 일과 기억이 보입니다. 음가가 없는 기억이라고 보고 이때 음가가 없는 이응을 넣으면 윽으로 보이죠. 그래서 윽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백이죠. 백이죠. 백 그리고 아래는 연화발이 있습니다. 발 4개죠. 점 4개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백읍발이 세가 되는 것이죠. 세조이니까요. 그러면 갑세가 됩니다. 갑세 그러면 이때 갑세 가자고 하는 소리로 잠시 생각하면 어떨까요? 갑세 오리가 있는 곳으로 다같이 갑세 다같이 갑세 오리가 있는 곳으로 발음을 해서 기억해 보겠습니다. 갑세 갑세 오리 압 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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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압 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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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압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갑 갑 백 읍 발 갑세 갑세 오리 압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